최근 뜨거워진 수능 시험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밝히겠다는 건데 수능이 5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무조정실은 이번 주 안에 감찰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재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한 수능의 실시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6월 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들이 과목별로 출제돼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게 되자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에 대한 복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수령해서 어떻게 이행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대상은 지난 16일 대기 발령된 대입 담당 국장 등 수능 출자와 관리를 맡은 교육부 관료들과 부서입니다. 이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교육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주 안에 감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강조하며 야당의 지난 대선 공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대기 발령 중인 교육부 담당 국장을 국회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교육부 감찰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백남니良의 권한 시장입니다. 삼성군 김지iona 박하죵 교육부 행 스물 의 luc 감사합니다.